이 세트는 이제 DS 장부 히어로즈의 이비레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스틱잉 스틱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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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아니 뭐? 아니 뭐?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슬로피아기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2세트까지 따납니다 세트스코어 2대0을 만들면서 블러네네스가 중주로 달려갑니다 저희 PBA팀 리그는요 MBC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PBA 골프 아이비 스포츠에서도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TV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만 만천명은 입이 도달을 했습니다